유물 나중에 줄게 아 지금 달라고 병햄 이펙트가 크긴 크는건가 째활룡 째활룡 읍 째활룡 박상에서 나온 마트로스타에서 나온 삼에서 나온 낡은 동전이 보고싶어요 그전에 죽어서 못볼듯 유 다이 제발 굿 이제 육강력은 누가 잡아주냐 여기서 어둠 나오면 잡을 수 있다 어둠 뱃어둠 이런땔라 이런땐 대로 꼬라지 보소 아! 치트야! 대로 꼬라지 봐라! 공을 으 아 으 으 으 으 shrine 팜스웨그 팜스웨그 와 비세장이다 밀점집 엘리트 절대 안돼 가면 죽는다 잡다리 버서스 그드내기 아 박대리 강화되어 있어서 못참겠는데 5등급 상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융합 험드가 같이 잡혔어야지 따로 잡히면 어쩌냐 따로 서러면 둘 다 필요 없잖아 좌석 네 다 다 쪼든 조선택 받은 자 흠 드럭고라제 잘 돌아간다 조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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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일 드라이버 이 카드 1포로 2포로 밖에 못하는데 왜 쓰레기 카드 아닌가요? 진짜 모름 왜 몰라 쓰레기인데 구 딜 1드루어 폰멜 타격수지 제보자 분이 지금 무턱대고 제거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러면 미래가 없어요 자기 덱 상황을 듣며 잘 보셔야 할거 같네요 사실은 이펙트 제보자 100-0 드리겠습니다 멜발목 멜발목 축 축정기 필요한가? 필요없지 않나? 구체 3개면 다 되잖아 아 제발 뭐하이라니요 뭐하오 내일이 월요일이라고 으흠 뭔데이 그 룸이 뭔데이 그 룸이 뭔데이 그 룸이 뭔데이 아 슬픈 왜 진..짜.. 중써줘 뭐 아 다음 엘리트 어쩔꺼냐고 진짜 짱나네 아니 이 드로 2kk 나오면 안맞잖아 Arr 음 왜 왜 왜 왜 왜 씻% 네. 금요일은 토요일 전날이니까 놀아야 하고 월요일은 일요일 다음 날이니까 놀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평생 놀아도 안 될 거 없지 날이니까 놀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날이 넘어간다 날이 넘어간다 드로꼬라지 아 제발 진짜 좀 흠 어떻게 드로가 있다구냐 1번 턴에 잘 안 때려서 당이다 규질 뻔했네 아 병영 써야 한다고 개빡치네 진짜 아 아 진짜 뭐 말이 되는 소리를 에헤에에 이제 나오긴했네 진짜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다 아이 이렇게 쉽게 잡을거를 이게 개 어가지 진짜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걸 파스타드 딸기맛 사왔는데 딸기맛인 과자가 이렇게 맛없는건 처음 먹어봐요 딸기맛 크레파스 맛 같아요 공장에서 시멘트에 딸기 깔군 다음 갈아서 붙인 다음 먹는 맛 같아요 시멘트보다 싸니까 괜찮네 시멘트 3강할때 싸 먹으면 되겠다 어렸을때 시멘트 많이 먹었는데 메아리 메아리 별론데 써지 딥팩트 무한백특을 오늘도 봅니다 딥팩트 딥팩트 덱돌리면 되는데 패턴 왜 봄 어렸을때 시멘트 먹어서야 쓸더스를 잘하는거였구나 타임머신 개발해서 시멘트 먹으러 가야겠다 많이 드십쇼 아 개똥캠 아니 이 어둠이 말이 돼 이게 엘바몹이 이 턴에 50딜 박는 쓰레게임은 자 이게 척탑의 시운전투야 나 시운전투에 어둠이가 상대해주나 타임머리 아 에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쉬운 전투의 어둠이가 끝나면 어려운 전투의 어둠이가 나온다 우리 같은 전투이다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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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굿굿굿 굿굿 굿굿굿 굿굿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 반구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여. 아니 원래 디펙트는 아무것도 안보여. 암울한 전망이 디펙트 카드인 이유. 암울해서. 이번 전투는 이겼네. 이 선투. 이펙트의 승리다. 이펙트의 승리. 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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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헴헴헴헴헴헴. 헴헴헴헴헴. 와 재구성. 와 재구성. 봐. 설마. 설마...설마...설마...설마...설마...설마...설마...설마... 이런 장단은 그만두는 데스... 진짜 꿈덩이는 룸방구가 베이스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사수래서...옛발못... 취소해라...받는게 말... 시시한 첨차를 긴장감을 불어넣는 기생충 가차 시시한 적 없는데... 디펙트는 지금 이 순까지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디펙트는 한 번도 진심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아생... 검다 하나 더 해야겠지? 아닌가...아닐걸... 쭈이... 밀집 포션은 왜했음? 아씨... 쏠덩이는 스메코와 같이 나왔어야겠다... 첨탑의 수호자가 되어라... 아...다시 시작...써야되나... 아...왜 때리는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쿠 후비 쓰냐? 아니? 지울껀데? 상점에서 뭐 대단한거 나오나보죠. 대단한 병묘장 나왔다. 베리베리스 드로베리. 닐라 닐라 바닐라. 대단한 병묘장 위대하신 재구성 진짜 재구성 왜 쓰냐 걔 쓸모없네 진짜 쓸모없네 어떻게 저렇게 쓸모가 일도 없는 유물이 유물이란다 카드가 있냐 광기 강화 확인해야될건데 왜 또 그냥 자는게 낫겠다 킹썬 가슬기 3분의 3이잖아 런وب 즘 till 다했다, 렌 거구로에 도다했다. 됐다. 잡았다. 박은 깍깍 살려줘. 박은 깍깍 살려줘. 전기 좀 더 명상해야겠다. 아, 근데 이거 쓰면 자크아크아크 죽잖아. 죽어. 진해. 달달달팽이 달달팽이 달팽이가 있을 때 비로소 재구성이 있을 거 있어지는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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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 다위모 덕분이다 절대 재구성 덕분은 아님 아무튼 아님 다위모 덕분에 와...딜 봐봐 정말 놀랍군 끝나네 끝나네 뭐? 순환이란게 이렇게나 복잡한거였다고 어이 어이 거짓말이지? 그냥 곡전반이나 추월마유하면 되는게 아니였어? 지흐흑 이거 향로가 제일 나은가? 매시계는 필요 없을거 같은데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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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정해진다 한강 를 데뷔해야되기때문에 호샷을 산거지 디펙트 원투데이 하나 미래시 닥신이 덱을 어떻게 잡든 첨탑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개쓰레기에 들어줍니다. 잠시만요 들이 또다시 죽기 유당 유당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각몸 필요 없겠지. 포션 있으니까. 되돌리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니? 필요 없어. 병 끝. 젤라가 압수사. I don't care. 아..왜 얜거 같긴함 플래그 이젠 질 수가 없군 심장아 고생했다 디펙트 상태로 열심히 했구나 디펙트 상태로 열심히рах 근데 ных sogenan 스탱 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자에게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너의 도전 정신을 돕겠지마. 기팩트에게 도전하는 그 자세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것. 그래서 언제 잠나요. 우와 재구성 사기다. 재구성 써야겠지. 재구성. 보트. 아니 이 세개만 쓰면 되네. 이 세개 디펙트. 디펙트의 관절을 망가뜨린 심장판정승. 디펙트 관절 WD. 물리면 돼. 어. 평형. 억지로 만든. 이펙트 펀치. 심장마비. 유물. 유물 세개 더 주는 유물. 술식 순전 경영. 술식 반전 검득. 호식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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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첩. 미쳤네. 임. 011.